자 그렇다면 이제 1번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매들 자 장풍이가 해설 강의는 그냥 여러분들이 모르는 문제만 콕콕콕 집어서 하지 말고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히 풀어보면서 아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한번 일치해야 하는지 맞춰보자는 거야. 알겠지? 일치하는지 맞춰봐야 됩니다. 자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입니다. 판구조론이 정립되는 과정은 제일 먼저 대륙이동설, 멘틀대류설, 해양저확장설 그리고 판구조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화석분포자료 얘들아 이건 어디서 많이 봤냐면 교과서에서도 당연히 그림자료로 많이 나옵니다. 메소사우루스, 글로소프테리스, 메소사우루스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얘들아 여기에는 대서양을 이동하는데 막 저리 가자! 했던 거 선생님이 지존역에서도 얘기했었고요. 그럼 얘는 베게노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대륙이동설의 증거 또 4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안선 모양의 일치. 두 번째는 이것처럼 고생물 화석분포의 일치. 세 번째 빙하의 이동 흔적. 네 번째는 지질구조의 연속성이 있었죠. 됩니까? 이런 것들을 술술 얘기할 수 있을 때가 기본 개념이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나는 너희들이 정말 공부할 때 기본 개념이 이 정도까지 완성이 돼요. 술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자꾸 문제만 집핍한다. 그러면 나는 머리만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줄기를 얘들아 큰 기둥을 잘 세워놔야 된다고. 자 나는 해구 주변입니다. 얘들아 해구라고 하는 것. 자 우선은 여기 수심. 음향측심법입니다. 음향측심법이라고 하는 수심을 구하는 공식은요. 2분의 1에다가 속도. 초음파의 속도였죠. 1500m per sec. 그리고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길수록 얘들아 수심이 깊어요. 그죠? 대단히 그래서 해구 주변에서 측정한 자료입니까? 해구라고 하는 건 평균 수심이 몇 미터? 6,000m 이상이 되는다. 근데 여기는 아무리 깊어도 얘들아 3,000m. 그러니까 이건 해구는 아니란 말이야. 또한 여기를 중심으로 양쪽이 대칭입니다. 양쪽이 대칭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들아 해령이라고 할 수 있고. 또한 해령이라는 자료의 힌트를 너무나 많이 줬단 말이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가 뭐야? 태서양. 여기 뭐니? 태서양 중앙해령. 대님. 그러니까 이건 니은을 찍었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의 바다가 대서양이라는 것도 몰랐던 거야. 아니면 자료를 꼼꼼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 자 나에서 수심이 깊을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이 길어져요. 수심이 깊을수록 음파의 왕복 시간은 길어진다는 것. 음향측시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학생 A씨가 되겠죠. 대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1회독 했다라는 거 하고 2회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2번 가겠습니다. 자 중심별의 질량에 따라 생명가능지대. 자 생명가능지대에서는 얘들아 무조건 이런 문제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장필과 지존역에서도 5만 8천 번 얘기했었어요. 그죠? 어? 생명가능지대. 생명가능지대라고 하는 것은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고요. 생명가능지대까지 폭도 두꺼워져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 약간 또 틀이 있다고. 장풍이가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X축 이 간격을 잘 보라고. 자 얘들아 봐봐. 위로 올라갑니다. 별의 질량이에요. 별의 질량이 커질수록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두꺼워져야 되거든. 근데 아무리 봐도 폭이 얇아져요. 그렇지 않아? 아무리 봐도 얘들아 폭이 얇아지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 풍마이들이 얘들아 이거 실수하는 거라고. 왜? X축을 안 봤다는 거야. 여기 얘들아 0.05, 0.01입니다. 여기 간격이. 근데 얘는 뭐야? 이거 1이야. 여기 2이야. 간격의 차이가 엄청나요. 0.01이야. 여기 0.05야. 그럼 여기도 간격이 0.1이야. 선생님. 그러다가 어떻게 여기? 여기 1의 간격이라고. 간격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얘는 폭이 좁지 말아야 되나 엄청나게 큰 거죠. 여기에 비하면. 이해 되지? 그러니까 X축의 간격을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료의석의 기본은 항상 X축과 Y축의 간격까지 봐야 돼요. 그리고 단위도 봐야 됩니다. 이런 꼼꼼함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중심별로부터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는 질량이 기역인. 얘들아 질량이 기역인 별입니다. 자 지구가 있으니까 태양의 질량이 1이잖아 1. 근데 지금 여기 있는 기역은요. 행성 A가 어떻게? 생명가능지대까지 거리가 가까워요. 또한 중심별의 질량이 1보다 작아요. 그래서 질량이 기역인 별이 태양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렇죠? 질량이 작아. 또한 여기서 중요한 또 힌트가 나오죠. 무엇입니까? 중심별이 주계열성이다라는 건 아주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중심별이 주계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자면 주계열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었죠. 자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예도 높아요. 이게 주계열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죠? 질량이 작으니까 광도도 작고 표면예도 낮고 반지름도 작아요. 그래서 기역인 별이 태양보다 가깝다라는 것. 생명 가능 지대의 폭은 질량이 기역인 별이 태양보다 좁다라는 것.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더 커 보이지만 이 간격을 보면 태양보다 좁다라는 것. 생명 가능 지대에 머무는 기간은 그렇습니다. 질량이 크면 광도가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예도 높지만 수명은 짧아요. 그래서 기간은 행성 A가 지구보다 더 길어요. 그렇죠? 오케이.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생명 가능 지대 문제는 무조건 이것만 나와. 알겠니? 오케이 다음. 그림 가는 마그마가 생성되는 지역 ABC를 자 마그마의 생성입니다. 마그마가 생성되는 조건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온도 상승. 두 번째 압력 감소. 세 번째 물의 공급. 함수 강물에 의해서 물이 공급되면 용용점이 낮아지게 된다라는 것. 괜히? 자 그렇다면 얘들아 기역은 무엇입니까? 온도 상승. 니는 압력 감소. 얘가 기역에 대한 것이고 얘가 니은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온도가 상승하면서 해야 되나. 여기 있는 곡선의 일이 뭐였어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용곡선이야. 화강암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지각. 그래서 여기 있는 기역의 형태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용점보다 높아지니까 여기서 화강암이 녹아서 어떤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여기에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니? 다음. 압력 감소입니다. 얘는요. 맨틀의 용용곡선입니다. 맨틀의 용용곡선.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감소되어서 얘들아. 여기 있는 온도가 여기까지 가니까 맨틀 보다 용용점이 높아져서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종류는 현무암질 마그마였어요. 자. 마그마의 종류 세 가지. 왜였니? 현무가 안산에 있나요 후 SIO2의 함량이 현무암질 마그마는 52% 암기법 너무 많이 나와. 유무암질 마그마는 63빌딩 이렇게 온도가 얘가 높고 온도가 얘가 낮아요. 되니? 얘는 고온 얘는 상대적으로 얘가 저온이야. 맞니? 자 그렇다면 여기는 무슨 지역입니까? 해령 솟아올라요.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 무엇입니까? 현무암질 마그마 자 C는요. 함수 강물에 의해서 물의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올라가서 얘들아 대륙지각이 녹아요. 대륙지각이 녹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는 유무암질 마그마 그래서 일반적인 수리암형 경계에서의 섭입형 경계에서는 유무암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나면 무슨 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 안산암질 마그마 자 우리 꿈아이들이 혹시라도 지금 장풍이랑 같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들을 때 여기에 있는 기본 개념이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부족하다라고 얘들아 채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알겠지? 그냥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알겠니? 자 A의 마그마는 니은의 과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A의 마그마는 압력 감소에 의한 니은의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고 마그마의 평균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아요. 그죠? A는 이겁니다. 현무암질 마그마 B는 유무암질 마그마예요. 그러면 A에서가 B에서보다 훨씬 더 높아야죠. 그죠? 높다. 마그마의 SIU2 함량은 얘들아 B에서가 B에서가 C에서보다 더 높아요. 그치? 마그마의 생성과 근데 이건 너무나 흔히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무너무 이 가와 나의 자료는 기출문제의 너무나 단골손님이에요. 또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너무 자주 나오는 애들이야. 단골손님 기출문제를 이래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놓치면 안 돼요. 알겠죠? 잘 내용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럼요.